안녕하세요 초록플라워 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 구경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펴죠 고급스러운 기꼬 입니다 기꼬 기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오래가구요 향도 있고 꽃 되게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꽃잎도 탄탄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고급지죠 얘가 잎도 예쁘고 자구도 예뻐요 벌버도 예뻐 이렇게 생겼고 얘가 18,000원 입니다 기꼬 몇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오래갑니다 그러구요 그리고 여기 무희 무희가 먼저 핀거는 이렇게 질려고 하고 있구요 또 몽오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몽오리가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구요 먼저 핀 애도 있고 요거 29,000원 짜리 25,000원 무희입니다 이름이 어디갔지 무희 무희에요 무희 향이 있구요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몽오리 있구요 얘도 몇개 없어요 25,000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또 꽃 있는거 경홍 경홍섭국 요렇게 꽃 예쁘죠 키가 요렇게 있고 얘는 13,000원 인데 경홍 이름이 있습니다 경홍 경홍섭국이고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분은 이렇게 생겼고 분이 여기 작은 것도 있어요 얘는 1만원 이렇게 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얘는 1만원 이구요 얘는 13,000원 입니다 키 큰거는 이것도 몇개 없습니다 경홍섭국 13,000원 그리고 또 다른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얘가 여기 트럼리아 트럼리아 19,000원 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얘는 요렇게 폈구요 분 트럼리아 얘는 19,000원 입니다 트럼리아 밥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몇개 있으면 랜덤으로 갑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꽃대가 쭉 올라와서 아주 멋스러운 아이예요 얘가 꽃대가 높이 올라와서 아주 예뻐요 보시면 흔들흔들하는 꽃이 빨강이 나올수도 있고 또 노랑이 나올수도 있고 여러가지 나와요 꽃대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트럼리아 이렇게 생겼어요 19,000원 그리고 여기 꽃이 있는거요 아 얘는 지금 카나리 카나리가 꽃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한개 있습니다 한개 요거 17,000원 드릴께요 한개 촉도 요기 촉도 이렇게 세척이 요렇게 나오고 있죠 신화가 요렇게 나오고 있구요 17,000원 드립니다 카나리구요 어 그리고 요기 또 리털선 리털선이 이제 요거 34,000원짜리 특상이라고 나온건데 30,000원 드려요 30,000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30,000원 요거는 아 29,000원까지 드릴께요 이거 지금 신화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9,000원 드리구요 요거 두개 남았는데 보시면 꽃은 요렇게 생겼고 얘가 여기 한개 더 있는거는 꽃이 지금 지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밥은 얘가 제일 많아요 보시면 얘가 제일 많고 요거도 29,000원 드려요 34,000원 짜리입니다 신화가 송송 나오고 있죠 리털선 밥이 이렇게 꽉 찼어요 리털선 입니다 이름 보시면 리털선 이에요 그러고 여기 또 다른거 어 여기 엉팡 엉팡 요렇게 제가 이거 한창 키운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엉팡 이거 42,000원짜리 요거는 오늘 요거 하시면 38,000원까지 드려요 38,000원 오늘 영상 보신 분 제가 이거 한참 키운 겁니다 들어올 때 그 금액이었는데 몇 개월 키운 거에요 이렇게 탄탄하게 자랐어요 이 큰 분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꽉 차서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팡 노랑꽃이고 향이 좋아요 엉팡은 대부분 아시죠 난 키우시는 분들은 38,000원 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포팍스가 두가지인데 한번 보여드릴께요 포팍스 알바예요 얘는 알바 포팍스 알바 이고요 요거 28,000원 짜리 26,000원 드릴께요 연두색 꽃이 핍니다 연두색 아주 예쁜데 그리고 포팍스 빨강 굴피가 있습니다 빨강 빨강은 금액이 좀 있어요 이게 굴피라서 그런지 40,000원 인데 요거 할인해 드릴께요 요거는 35,000원 까지 드릴께요 포팍스 빨강 이거 몇개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빨강 35,000원 굴피 부작 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이렇게 송송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빨강이구요 포팍스는 얘는 알바이고 그리고 금상 몇개 있는데 요거 15,000원 드려요 금상 15,000원 20,000원에 들어온건데 15,000원 드립니다 금상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어 또 여기 정지송 하얀 꽃 피고 향 있구요 하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13,000원 입니다 정지송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을 끝까지 봐야죠 하얀 꽃 피입니다 부작 같은거 하면 좋아요 소잎같이 생겼죠 요런 애가 또 있는데 보시면 정지송 얘는 15,000원 짜리구요 얘는 오래 더 오래 키운 거에요 뿌리가 많이 나왔고 15,000원 정지송 15,000원 정지송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꽃이고 또 비슷하네 옥금강 옥금강 얘는 18,000원 짜리 인데 요거 만 요거도 여기는 15,000원 드릴게요 옥금강 18,000원 짜리에요 15,000원 오늘 보신 분 아 수시로 제가 할 때마다 금액을 조금씩 할인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여기는 또 비슷한거죠 해왕완 해왕완 이에요 해왕완이 저기 몇개 더 있는데 얘는 13,000원 드려요 해왕완 하얀 꽃이고 향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13,000원 드리구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르누아 세르누아 인데 요거 35,000원에 들어온건데 작년에 요거 오늘 보신 분 어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 랜덤으로 몇개 있습니다 3만원 세르누아 세르누아 항상 3만 2천원 까진 나갔는데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오늘 하세요 주홍색 꽃이 펴요 세르누아 예뻐요 그리고 경홍섭고 이거 작은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는 꽃이 또 그래도 이렇게 맺었어요 요거는 7,000원 7,000원 짜리구요 경홍이고 경홍이 여기 아까 키 큰거 보여 드렸죠 얘에요 얘 얘고 얘는 밥은 몇개 됩니다 7,000원이고 어 여기 홍매섭꽃 홍매섭꽃이 요렇게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는데 홍매섭꽃입니다 경홍이랑 비슷한데 꽃이 진합니다 요렇게 아주 진해요 요거는 요거 18,000원 홍매섭꽃 18,000원입니다 밥이 꽤 되요 요런식으로 홍매가 여기 아 얘는 홍매지 싶은데 얘가 경홍인지 홍매인지 펴봐야 알겠네요 요거는 1,000원 1,000원에 드릴게요 이거 홍매인지 경홍인지 꽃이 맺어있는데 얘는 1,000원 드리고요 음 색깔이 홍매 같아요 그러구요 아 잎이 경홍입니다 잎이 경홍입니다 요거 1,000원 경홍섭꽃 예에요 경홍입니다 어 그러고 여기 메디오칼카 이름이 어디갔지 메디오칼카 요거 22,000원짜리 꽃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작하면 진짜 예뻐요 꽃이 몽글몽글 요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식으로 꽃은 지고 있어요 조금 채송화 같이 생겼는데 부작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돌이나 나무판이나 요거는 제가 오늘 할인해서 19,000원 드립니다 할인 19,000원 메디오칼카 메디오칼카 그러구요 어 여기 꽃 있는 것도 하나 아 예 하나 있습니다 이제 파피오 한개 있습니다 다 나가고 여기 꽃몽우리 두개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 22,000원짜리 20,000원짜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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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요 파피오 이렇게 몽글몽울이가 요렇게 있고 얘는 아직 안 폈구요 이렇게 핀거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주머니 물주머니 주머니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20,000원 드려요 그리고 또 아 여기 금유황 보시면 금유황 요거 20,000원짜리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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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요 색감이 이렇게 햇빛을 보거나 하면 요런 색으로 나와요 요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꽃이 색깔 꽃도 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네마 여러분 디네마 디네마 이게 뿌리가 난리가 났는데 요렇게 뿌리가 난리나 꽃도 난리났어요 꽃도 이렇게 보시면 만원짜리 포토 한 3개 4개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금액이 26,000원 인거 오늘 보신 분 제가 요거 24,000원 24,000원 드릴게요 밥이 만원짜리 3개 넘게 심은 거에요 같아요 근데 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흘러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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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대로 올려놓고 높은데 올려놓고 흘러내리게 키우면 굳이 분갈이 안해도 얘들은 뿌리를 흘러내리면서 다 잘 자라요 아주 예쁘게 별꽃같이 피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디네마 요거 24,000원까지 드려요 디네마 요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거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